Alright, let's go!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스 트레이너 마유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희입니다 굿모닝 자 오늘은 웬스테이입니다. 오늘은 웬스테이입니다. 오늘 쇼핑 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 어떤 걸 또 골라오셨나요? 겨울 하면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I'm so into snowboarding? 스노우보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스노우보드를 사러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산다는 느낌보다 스노우보드를 살 때는요. 우리가 보통 몸무게도 알아야 되고요. 아니면 발 사이즈 그런 것도 알아야겠지만 키를 또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키에 따라 이 보드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세하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은 좀 텀인데 중요해요.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미션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어린이용 스노우보드 있나요? 미션 2. 키가 130cm예요. 자 오늘 엄청 중요해요. 그러네요. 미션에 지금 뭐 있나요? 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이용 뭐. 그것보다 오늘은요. 키가 몇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 이거 놀랍게도 엄청 많은 분들이 못하세요. 못하세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도 어?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한국말로도 키모로 보는 거 싫은데. 아 그럼 그런데. 와 배워놔야죠. 그럼요 그럼요. 일단은 뭐 도전해 보시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아는 거는 없어요. 헌드레드밖에 없어요. 오늘의 약간 고전이 예상이 되는데. 뭐 틀리면 어때요. 뭐 상관없으니까. 틀려도 고고.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스노우보드를 원한다고 하길래 사러 왔어요. 스노우보드는 처음 사보는 거라 어색하더라고요. 일단 직원한테 물어봐야지. 저기요. 익스큐즈 미. 음. 익스큐즈 미. 음. 예, 마암. Can I help? 어린이용 스노우보드도 있나요? Sorry. 음. Do you have a snowboard? We have snowboards. Do you have a... Uh, baby snowboard. Baby? Child snowboard. Baby? Yeah. Child. Child? Child snowboards? Yes, yes. Yeah, yeah. We have everything from boots to bindings. How tall is your child? Excuse me? So, so how tall is your child? How tall? This tall? This tall? How tall? Yeah, 아마 요만치 될 거요. 어떻게 아예 스노우보드는 고르셨나요? 못 샀어요. 결국에는. 그냥 들고 뛰었나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힘든가요? 무슨 사이즈 얘기. 저렇게 안 통할 수가 있나요? 아, 이게 문제가 그냥 이거 주세요 이러면 편한데 스노우보드나 스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측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냥 키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 물어보는 문장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 오늘 문제예요. 키를 물어봤을 때 알아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이키를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제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신체에 관련돼서 물론 이제 꼭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 키는 몇이다, 몸무게는 몇이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그렇다면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자, 오늘의 문장들이 여기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만만치 않았네요. 여기서 뭔가 좀 툭툭 키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스노우보드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오늘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보드에 관심이 없다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황 때문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memorize them. 오케이? All 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today, which is 어린이용 스노우보드 있나요? 아, 네. Do you have? 있나요?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이제는 딱 그 정도의 느낌. 그렇죠? 스노우보드를 갖고 있나요. for, 뭐뭐를 위한. 어린이. 어린이를 위한. children. children. 네, spell that for us. childs도 아니라 children? 네 스펠링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CHILD에다 REN을 붙였네요 그런데 You know what? That's perfectly fine 오늘은 Kids를 썼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이용이라고 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것이 보통 Kids용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돼요 Children이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Kids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여전히 Children이 틀린 건 아닙니다 Kid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I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I 한 명은 Kid예요 그렇죠? Kids는 복수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Children을 썼었는데 걔를 단수로 쓰면 우리 뭐라고요? Child, Child, They're the same 둘 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딱딱한 느낌 그리고 우리가 for 명사 이렇게 하면 원래 직역을 하면 누구를 위하니인데 그렇죠? for 명사 그런데 이게 의역이 되면 우리가 남자용, 여자용, 아이용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의역을 한 케이스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용인, 여자용인 이런 느낌? 아시겠죠? 여기서는 누구용인이라고 했죠? for kids, kids 그렇죠? 그래서 do you have snowboards for 누구? for kids 그 얘기는 kids용 스노우보드가 있냐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누구용인이라고 할 때 그 명사는 복수로 써주는 걸 해주세요 자, 이 정장은 남성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정장, This suit, This suit, 남성용이에요 is for, for, 남성, 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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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을 S를 붙이면 복수일까요?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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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yes, there you go, very nice, okay, so this suit is for men, okay, 남자용이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여기 아까 나온 거 이렇게 볼게요 죄송한데 저희가 장갑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용 장갑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장갑이 없어요, 저희는 we don't have, we don't have, gloves, gloves 아이들을 위한, for kids, there you go, so we don't have, I'm sorry, we don't have gloves for kids 그러면 아이용 장갑은 없다, very nice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for men, 여기 for kid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만 알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으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suit is for men The suit is for men 그렇죠, we don't have gloves for kids We don't have gloves for kids 그렇죠, 여러분들 다양하게 뒤에 넣어서 예를 들어 women, 여성용 해가지고 또 뭐가 있느냐 질문도 해보고 또 부정문, 평소문 다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Do you have snowboards for kids? Do you have snowboards for kids? 그렇죠, 어린이용 스노보드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건 사실 아이용, 어린이용이라기보다는요 길이로 가는 거거든요, 보드가 그래서 네, 그리고 발 사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아, 그럼요